아 아 아 아 아 이 만책살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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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팝니다 남자는 520 우어 매 cinnamon 여자분들은 460 여자분들은 460 전 언니 투곤 해줘 하도 잘 치고 있어 견제 좀 해야 되겠다 5 2 2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드라이브 칠 때는 속도가 맞는데 다른 차들이 빨라. 빠르니까 자꾸 왼쪽으로 가고 빨리 내려가니까 맞추려고 드라이브 속도는 괜찮은데, 드라이브 속도만큼 천천히 가야되는데, 다른 차들이 약간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.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거지. 1등하고 싶다 원장님. 어디가나 꼴등할게. 라운딩을 많이 해도 1등하기 어려운데, 저 라운딩 많이 가고 저 어깨 봐봐요. 뻥 들어간거 봐봐요. 차분하지 않네. 빼 빼. 너는 그 발자국이야. 옆에서 조금만 빼. 아니 못봤어. 연습했잖아. 천천히. 공부 다 마셨다. 6번 아이온 드릴까요? 6번 아이온 드릴까요? 어깨. 아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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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조금 버지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주문 감사해 받겠습니다. 그쵸 아까 전에 눈이 어프로치 할 때 크게 쳤어야 돼 예 예 또 오케이요 오케 받았어 어 예 아니 요만큼 뭐지 요만큼 아 예 뭔데 5 또 주니 보소 잠시만 마크 해드릴게요 아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건들릴 수도 있어요 왼쪽이에요 왼쪽 언니 저거 뭐에요? 저게 무슨 포터에요? 포터 이거? 아니 아니 몇 번째냐 뭐 아 왜 폰 복이잖아 그러면 넣어야 돼 들어가면 네 열심히 들어오는 꼬리다 딸깍 딸깍 들어가라 아 가벼워 가벼워 응 자 포기 퍼트 자 이건 오케이 죽겠네 녹조 때문에 이런 물은 농산물도 못쓰거든 상태가 안좋아 저거 우유사람 앞으로도 뭐 뭐 사래기 좋더라구요 사래야 아프리카 이제 사래야 아프리카 이제 사래야 그래도 뭐 앞으로도 지금 울었어서 지금 난리야 자 파4에서 파5로 바뀌다는데 또 파4가 많이 났네 또 파4 파4에서 파4는 많이 났네 와 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와 좋다 와 에고 에고 대구시시의 그 언덕벽이 그 홀겠네 4번 아 그래 고객님 거기 말고 노란뻘 왼쪽 저기 있잖아 주황색 있어 주황색 조금 있다네 진짜 거기에 가 자 눈이 눈이 왼손 아니 다 가놔 놓고 저 밑에 가서 찾고 있네 전우님들 거리가 3명이 똑같네 약간 휘고 뭐 있겠지만 원래 저분들이 한 이정도 건지 10분쯤 덜 쳤어 내보다 더 가거든 한참 더 가는데 어 이제 감 잡았다 저는 9번 주시면 돼 아 감사합니다 나 뻥전 눈이면 한 110쯤 되겠다 110 110 고객님 죄송합니다 여기 인전차라는 저한테 주황그러니까 100도 안되네요 피칭 드릴께요 피하고 센게 한 80대나 70 네 지금 80 근데 이게 이게 100이면 아니요 110이고 여기가 190 80 피 아 좀 짧았대 아 또 내려오네 이거는 아 아 안 오르는데 에 아 아 고원 쟀다 에 감사합니다. 확 때려야 돼. 저기 안 굴러. 아이고 좋다. 이거 좋다. 자 마크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니 한 버터 되나? 그럼 오케이. 아니 뭐 케디님이 된다 하면 오케이지. 아니 아니요. 한 클럽 되면 무조건 오케이지. 오케이 좋잖아 그래. 내가 몰라서 간다. 하십쇼. 하십쇼. 네. 우와 멋지다. 벙커 쪽인데. 안 가겠지? 안 가요. 안 가네. 아. 케디님 단호하시네. 안 가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래올 줄 아는게 너무 멋지. 하하하. 에휴 짧다 러프옥시네 에휴 짧다 눈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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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좀 더 커야 된다 니까 저서 안구른다 니까 아니 30 왔어 근데 여기가 하나도 안구른다니까 지금 물기까지 먹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저걸 넘어가야 돼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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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은 비켜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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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고난의 행군을 보통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왼쪽으로 가네 아 아 캐디님은 소리만 들어도 어디까지 갈지 아시네 아 진짜 어제도 완전 베테랑인데 거리가 몇몇에다 아 또 눈이 또 와 우리 따라오노 고로 가지마 아니 안들어가요? 자 누리 저 벙커에 넣는 거 보이죠? 질 수 없다 딱 8시 반 9시에요 햇빛 그지는 햇빛 나는 시간에 되면 싹 없어져 버려 와 안가요 아연이 거리가 안 나네 아따 펑크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 헤헤 괜찮네 어 잘 뛰었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언니 갑 잡았네 어디 갔노 아따 그리는 그렇게 안 어렵네 오르막이네 부들 밤 카 투밍 카 아 눈님 잘 올라왔네 감사합니다 자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택하는 올라 놓았나 어 퍼트 따로 레슨 받았어? 와 달랬는데 달랬는데 오케이 누린 퍼트가 좀 크다 에이 오케이